안녕하세요 지병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어 듣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지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또 무엇을 보고 있는지 처음에는 무엇을 봤는지 중간에는 또 어떤 것들을 봤는지 궁금하니까 오늘은 제가 초기에 봤던 거 중간에 봤던 거 지금 보고 있는 거 최근에 네 그걸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귓뚫기에 엄청 효과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시즌을 다 끝냈으면 나름 영상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보는 성향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호러는 좋아하지 않지만 좀 스토리가 예상치 못한 거 스릴러? 미스테리? 실제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날 법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스테리도 좋아하고요. 오늘은 미스테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닌 거 일상 드라마나 시트콤 이런 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 프렌즈 빼고 프렌즈는 너무 굉장한 작품 제가 좋아하는 취향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열 개? 열 개. 열한 개? 아 열한 개. 그 첫 번째는 저는 이 주제를 책으로도 되게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영화로도 많이 봤고 이게 실제로 정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한다면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드라큐라. 드라큐라 스토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드라큐라에 관련된 챕터북이나 이런 것도 다 읽고 드라큐라, 프랑켄슈타인 이런 이야기를 좋아해요. 이건 시리즈에요. 오늘은 시리즈물 위주로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시리즈물은 장점은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잘 쓰는 패턴들의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자주 나타나요. 이 시리즈물에서 영화는 겨우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지만 시리즈물은 되게 길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그 말투도 익숙해지게 돼요. 시리즈물에서. 그러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의 말투는 익숙해진다. 그래서 이 시리즈물을 재밌게 다 보다 보면 그 다음 영상을 봤을 때 어? 나 소리 좀 늘어있네? 어? 좀 더 잘 들리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모든 소리는 잘 들리지만 우리가 안 들린다고 하는 말은 이 말로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 한국말에서. 하지만 여기에 모순이 있죠.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들리지만 알아듣지 못한다죠. 그렇지만 이 중간 과정이 있죠. 들리지만 또박또박 들린다. 들리지만 알아듣지 못하지만 어? 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린다. 이게 중간 과정인데 이때 사람들이 되게 못 참거든요. 하지만 이 선명하게 들린다를 되게 많이 듣고 나서 이게 문장으로 들린다가 나오니까 이게 선명하게 들린다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나오더라도 그걸 참고 계속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 드라큐라를 소개하다가 제가 뭐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무조건 문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제가 예전에 러브와일랜드를 볼 때 거기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서 말을 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 발음이다 보니까 되게 좀 안 들린다 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취향. beer and wine? 이렇게 얘기했을 때. beer and wine? 이게 빨리 걔네 말투로 얘기했을 때 뭐라는 거지? beer and wine? 했는데 beer and wine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맞는 질문인 거죠. 아니면 cat and dog 했을 때는 cat and dog 하니까 딱딱 끊어지니까 cat을 좋아하니 뭐 dog을 좋아하니 이렇게 들리는데 beer and wine 이렇게 연결해서 beer and wine이 연결이 됐을 때는 잘 안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쉬운데도. 그래서 그 상황을 내가 그 사람들이 된 것처럼 아니면 삼자 옆에서 보는 사람인 것처럼 자세히 상황을 봐야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이번엔 안 들렸어도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을 계속 겪다 보면 아 그게 그거구나 할 때가 딱 생기는 거죠. 말이 길어졌고. 번째 드라큐라. 이건 책의 기본이 된 브리티시 드라마. 분위기가 저는 이 브리티시 이런 유럽 쪽에 그런 화면 분위기 색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색을 조정한 느낌? 원래 이런 색이 아닌 약간의 브라운이나 브라운이나 다크한 느낌이 살짝 화면에 들어간 그런 색감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이거 정말 정신없이 봤어요. 끝까지. 어떤 걸 볼 때 중간에 조금 집중이 안 돼서 다른 거 보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보다 보니까 다 함께 계속 궁금해서 자고 싶은데 졸린데 더 보고 싶은. 그래서 클릭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이 드라큐라가 그런 드라마였고 두 번째 이것도 브리티시 드라마인데 식노트. 죽음과 암이 기본 소재가 된 코믹 드라마. 여기 보면 주인공이 해리프터에 나왔던 세 명 중에 한 명. 이분이 주인공이고 연기를 리얼하게 잘해서 제가 이게 귀뚫기 초창기에 봤는데도 안 들리고자 답답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꽤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잘 들리고 꽤 보면서 웃었어요. 웃을 수 있다는 건 그걸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 상황과 그 말에서 살짝 살짝씩 이렇게 잘 들리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보고 이걸 내가 왜 보고 있지? 하면서도 보게 되는 즐거운 드라마. 죽음과 암. 이게 소재가 된 코믹 드라마. 보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식노트. 그리고 세 번째 추천드리는 건 이건 제가 최근에 본 거 저번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지만 메이드는 미국 드라마로 이거는 실제 일어난 작가가 쓴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드라마이고요. 실제 작가를 쳐보면 자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 아기를 낳는데 같이 사는 남자친구가 폭력이 좀 있어서 그래서 집을 나오게 되고 아이를 데리고 힘들게 혼자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지금은 작가로서 굉장히 유명해져 있지만 어떻게 그 힘든 상황을 이겨냈는지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저는 이걸 보면서 중간에 속상해서 못 보겠다. 그래서 닫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아 스포일러 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너무 속상해서 닫았다가 아 그래도 다시 보자 하고 다른 거 보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봐서 끝까지 다 본 작품이고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하고 여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의 엄마로 나오는 그 배우가 제 나이 또래는 다 아는 그런 배우인데 둘이 진짜 엄마와 딸이에요. 저는 이렇게 재밌게 드라마를 보고 나면 이 주인공 이름이나 아니면 이 제목을 유튜브에 쳐서 거기 나오는 인터뷰나 이런 것도 꽤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더 사실도 알게 되고 드라마를 보고 여운이 남았을 때 그걸로 좀 해소가 되기도 하고 연장선이 되니까 집중도 더 되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추천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 락앤 키 이 락앤 키는 그냥 설명을 드리면 좀 아이들일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거 볼 때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얘네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키에 대한 옛날 키 모양이 되게 예쁘잖아요. 약간 고풍스럽고 그런 키가 여기에 나와요. 집중 듣기 할 때 옥스포드 리딩트리에 보면 그런 예쁘게 생긴 키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그런데 사람 몸에 키가 이렇게 목 뒤에 꽂히면서 이렇게 돌려서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아이들 것 같지만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꽤 몰입된 드라마예요. 18세구나. 아 그런데 18세네요. 어른만 봐야겠구나. 그리고 다섯 번째 The Oway. 제가 이건 초창기에 봤어요. 뭐 셜록 보고 13 Reasons Why 보고 뭐 다른 거 몇 개 본 다음에 이걸 봤는데 그러니까 초창기에 본 건데 되게 몰입해서 봤어요. 하지만 소리는 미국의 그런 발음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브리티쉬는 이렇게 빠르면서 명확한데 미국 발음은 이렇게 소리를 먹는 소리들이 되게 많아요. T자나 D자나 이런 거 막 먹으니까 소리가 더 안 들리긴 하지만 이 내용이 되게 미스테리하고 약간 사이언스 픽션도 있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영혼이 움직이는 사실 제가 이 정도 살다 보면 그러니까 몸은 늙는다는 걸 느끼지만 영혼은 늙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숙해지는 거지 늙지는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혼에 관련된 거 아니면 심리나 이런 걸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걸 초창기에 그렇게 막 뭉개지게 웅얼거리게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본 시리즈물 지금 다시 보려고 했더니 이 내용을 그때 초창기에 봤는데도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좀 집중이 덜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못 보고 다음 내용이 안 궁금하니까 집중이 덜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글리치 이 글리치는 이것도 초창기에 봤어요. 그런데 이게 오스트리리아 드라마라서 발음이 좀 이상하네 하면서 들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것도 삶과 죽음에 관련된 얘기라서 그리고 영혼, 이거는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미스테리 그렇지만 이 드라마 자체가 안에서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실제 되게 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니까 정말 실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용은 되게 미스테리고 내용은 약간 무섭기도 하고 살짝 내용은 되게 현실적이지 않지만 이어나가는 전개가 되게 현실적인 느낌 진짜로 막 내가 그 장면 안에 들어간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초창기인데도 불구하고 발음도 약간 좀 듣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끝까지 봤던 그런 드라마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건 제가 요즘에 중간중간에 볼 거 없을 때 한 시리즈 두 시리즈씩 보는 드라마인데 가족 드라마 같은 느낌? 하지만 시작하는 게 약간의 파격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야기 자체가 그냥 화면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두 부부가 있는데 두 남자가 이 여자 둘 자기 부인들한테 이혼 선언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친한 친구, 일도 같이 하는 친구인데 둘이 그동안 그 남자 둘이 친구 둘이서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속이고 이 부인들한테 굉장히 잘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정년퇴직할 정도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됐나? 아무튼 그래서 선언을 하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 여자 둘이서 같이 살게 되는 이걸 너무 많이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전개가 되는데 이게 주인공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나이 정도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딸들도 나오고 아들들도 나오고 이 이야기 자체를 되게 재밌게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즌이 긴 거는 그만큼 재밌다는 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시즌이 길면 어? 좀 봐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봤는데 장면, 장면, 이야기, 이야기가 재밌어요. 제가 요즘 보는 거니까 저는 좀 잘 들려서 재밌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되게 막 커다란 이야기가 있진 않은데 되게 장면, 장면에 그런 풀어나가는 말들이나 뭐 이런 게 재밌는 거 보니까 좀 조금 들리시는 분들이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일반 잔잔한 드라마 중에서 볼 만한 거 잔잔한데도 이상하게 봐지네 하는 거 뭐 그런 드라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 The Unlikely Murderer. 이건 Murderer. 살인자 이야기인데 이게 Based on the Unsolved Crime,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주제로 이게 스위디쉬 드라마인데 그게 실제 일어난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더빙을 영어로 해줬기 때문에 제가 본 건데 막 살인 장면이 끔찍하게 많이 나오고 막 파격적이고 그런 건 아닌데 이 한 사람의 그런 살인자로 몰린 실제로 살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게 진짜 살인자일까? 살인자가 아닐까? 이러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 살인자였을 때는 이 사람 심리가 어떨지 그 사람 행동이 이게 살인자여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살인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이고 그리고 영어 더빙이다 보니까 소리를 끝까지 내잖아요. 원어민들이 연기를 할 때는 중간에 먹는 소리가 있고 같은 문장이라도 사람마다 발음이 다르게 나오니까 듣기가 약간 너무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성우가 영어로 얘기해주는 건 약간 어색함이 있긴 하지만 좀 듣기가 편하죠. 트루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알리스 그레이스. 이거는 제가 중간에 봤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봤나? 아 근데 이게 캐네디안 크라임 TV쇼인데 이게 살인자를 상담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여자가 살인자인데 이 주인공 남자는 정신과? 닥터? 그래서 상담을 계속해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감옥에 있게 됐는지 상담을 계속하고 주인공들의 이 목소리도 좋고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게 중간중간에 화면이 나오면서 이야기를 끌어 나가면서 중간에 이렇게 둘이 서로 얘기할 때는 조금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초반에 들으시려면.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말들을 하겠구나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 그렇게 쉽진 않지만 중간 이야기 이야기가 계속 이어나가고 재미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옛날 고전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 이거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화면, 옛날 화면이나 이런 소품들 옛날 소품들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이런 디자인의 옷 그런 서양의 옛날 모습 이런 걸 되게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걸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열 번째는 센스 에잇 센스 에잇은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드라마예요. 센스 에잇은 시공간을 넘나드는 그런 영혼에 관련된 이것도 좀 영혼에 관련된 건데 미스테리이면서 퍼즐 같은 느낌? 주인공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주인공들이 어떤 공간에서 영혼들이 만나거든요. 그런 영혼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몸도 같이 만나는 느낌이 들면서 나오는데 여기에 제가 보다가 배두나가 나오는 거예요. 배두나 배우가 배두나가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주인공이 많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퍼즐이 맞춰가는 느낌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좀 산만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많고 이야기가 따로따로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공간에서 잠깐씩 만나기 때문에 약간 짜증기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게 퍼즐처럼 연결되고 서로 만나고 한 공간에서 모두가 만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영혼에 관련된 너무 자세히 얘기해주면 안 되니까 묘한 드라마 창의적인 드라마예요. 그리고 11번째는 제가 10개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외국 시리즈들을 보다 보면 한국 거가 되게 핫한 거 아시죠? 넷플릭스에서도 오징어 게임 이후로도 그렇고 킹덤 이후로도 한국 드라마를 보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인기가 많은데 우리가 그걸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11번째로 소개시켜 드리는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 마이네임 제가 영어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 드라마는 형사들이 나오는 드라마 이런 추격? 이런 걸 되게 재밌게 봤어요. 심리, 추격, 스릴러 지금 영어도 그런 거 많이 보긴 하지만 여자 주인공이 되게 안쓰러움 그런 거 되게 잘 보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복수를 하는 건데 어떻게 이어나갈지 이걸 계속 보게 되는 드라마 한 번에 정주여행하게 되는 드라마예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들은 말이 많지 않죠.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이게 한국 드라마 볼 때는 제가 좀 영어가 덜 늦는 느낌이 좀 늘긴 하지만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 킹덤 드라마 영어 더빙을 들을 때는 너무 한국 발음이 세서 듣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점점 이 영어 더빙이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렇고 발음도 되게 미국식 발음과 한국 발음이 약간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는 성우들의 말투가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헬바운 이것도 보고 있는데 발음이 꽤 괜찮아요. 머리 식힐 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조금 적어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몰입감도 되게 중요하니까 사실은 이게 귀가 튀기 전까지 말이 프렌즈 같은 게 좀 말이 쉽긴 하지만 귀가 튀기 전에는 그 빠르게 지나가는 묵음이 많은 소리들이 더 사실 어려워요. 내용은 프렌즈가 쉽다고 하지만 듣기에는 더 어렵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무 빨리 지나가버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인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 못 알아 듣는 게 아니라 쉬운 건데 못 알아 듣는 거예요. 걔네들의 문화를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걔네 상황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걔네 생각도 다르죠. 근데 사람 일이 다 똑같지 뭐 일어나는 일이 똑같고 감정이 비슷한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그 상황들과 같은 상황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걔네는 보면 제가 외국인 뉴질랜드 친구하고 어제 채팅을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죠. 뭐 퍼블릭 장소에서 키스를 하는 게 한국에서는 좀 좋지 않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얘기에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되게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퍼블릭 장소에서 키스를 하는 건 되게 로맨틱하다. 우리가 걔네들이 하는 행동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못 알아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문화가 흡수돼야 되는 거예요. 많이 봐서 그게 익숙해지고 아 그런 상황이 얘네들은 당연해 하면서 프렌즈에서 나오는 야한 얘기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받아들여야 그게 더 들리는 거고 설마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의심하면 안 들리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같이 습득하는 거죠. 그리고 단어를 얘기하면 제가 처음에는 단어가 무조건 단어가 하나 딱 들리면서 그게 막 유추가 화르륵대고 그러지 않잖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 그 주변만 말들과 함께 아 이 말이 좋은 말이구나. 이 말이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말이구나. 이 단어가 내가 지금 처음 듣는 단어이지만 그게 여기서 나쁜 의미의 단어인지 좋은 의미의 단어인지 이게 어떤 종류의 단어인지가 점점 구체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트러글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말과 함께 이 스트러글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가 처음에는 구별이 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가 조금 더 가까이 가면서 이게 의미가 점점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늘어가면 잊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단어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쓰고 외우고 한국말로 번역해서 외워도 외워지지 않고 다음에 또 잊어버리는 이유가 우리가 중간에 유추했던 과정이 없고 좋다 나쁘다 어떤 감정이다 이게 여기서도 쓰이고 저기서도 쓰인다는 그런 짐작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경험이 적어서 그게 어떤 것이다라고 분명히 한글로 외웠지만 이 영어가 밤에 또 만났을 때 써먹지도 못할 뿐더러 이해가 또 되지 않고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늘어가는 과정이 점점점 있어야 되는데 그림도 갑자기 확 잘 그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단어의 뜻을 점점 확신이 들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캔 하나를 만약에 그린다고 치면 이 캔 하나의 모양 하나가 처음에는 자세히 안 그려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 모양 디테일을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계속 이 캔 하나를 10번, 20번 그리면서 이 모양의 자세한 부분을 계속 발견하면서 이 캔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서 나중엔 어디부터 명확하게 그리면 다른 데가 좀 대충 그려도 거기가 캔의 느낌이 들겠구나 하는 게 확신이 들면서 경험이 생기는 거죠. 단어도 경험이고 문장도 경험이고 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런 경험을 쌓으면서 저절로 알아가면서 가끔 모르는 거 찾아봐도 괜찮아요. 그래도 또 잊어버리면 아직 안 됐구나. 아직 내 거가 된 시기가 아니구나. 조금 더 들어야 되고 조금 더 많이 만나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추천한 것들 제가 끝까지 본 것들이니까 보다가 재미없으시면 내 취향이 아니면 그냥 닫으시고 재미있는 거 찾아서 한 번씩 보시기 바라요. 제가 왜 추천하느냐 하면 제가 뭐 보는지 궁금하실까 봐 들고 왔어요. 영상을 꼭 뭘 봐야 돼? 뭐 이런 건 없어요. 사실 노팅일이나 프렌즈가 아무리 그게 뭐 보면 100번 보면 귀가 트여 이런 말이 있어도 보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말은 쉽지만 발음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초보한테 쉽지 않은 영상이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노팅일도 그랬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 발음의 영화였고 프렌즈도 마찬가지고 지금 프렌즈는 뭐 또 봐도 너무 재밌지만 그건 제가 이제 그 웃음소리가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말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중간에 계속 시도를 했어요. 언제쯤이면 이걸 내가 웃음소리가 거슬리지 않게 들릴까를 계속 중간중간에 몇 달에 한 번씩 시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딱 재밌을 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앞에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참으면서 봤어요. 왜냐하면 유명하니까 왜 도대체 유명한 건지 이러면서 그렇게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뉴스도 처음에는 못 봐요. 아무리 소리가 명확해도 그런데 중간중간에 내가 그걸 듣고 싶으면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어? 오늘 시도했는데 조금 힘드네? 그러면 다음에 시도하면 돼요. 조금 더 늘었을 때 해볼까? 이제 좀 들리지 않을까? 하면서 시도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잘 들렸던 거 처음부터 잘 들렸던 건 익스플레인 익스플레인 이거는 어떤 주제들이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아주 깔끔하게 소리도 아주 깔끔하게 영상도 그거 소리에 맞게 계속 변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굉장히 잘 만든 다큐멘터리니까 초창기에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소개시켜 드렸나? 그래서 오늘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무의식을 믿고 우리가 귀가 안 들리지 않는 한 꼭 귀는 들리니까 그런데 이거 자꾸 의심하고 안 들려서 미치겠어. 이렇게 안 들리는 부분만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들리는 부분이든 안 들리는 부분이든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다 함께 보고 싶은 거 그런 영상을 보면서 계속 지속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아이들처럼 귀가 트인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엄마가 데리고 잘 키우게 되면 만으로 한 살 정도 됐을 때 말을 좀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예요. 그거를 우리가 귀가 탁 트였다고 해서 우리 40대만큼 귀가 트이는 건 아니고 아기가 귀가 트이는 것처럼 다 들리지 않고 내가 경험한 것만 알아듣는 그런 수준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물론 귀가 트이면 느낌이 짜릿하고 와 말로 들리네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라는 거 그리고 아 내가 영어를 이제 잘할 수 있게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 그 정도이니까 꾸준히 지속하시고 우리는 실용 영어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죠. 실용 영어? 맞아요. 말하고 듣고 소통하고 읽고 화이팅!